발의 코드를 유지한 상태로 슬라이딩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. 비슷하면서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. 검지로 6번 줄 1번 프렛을 잡고 A마이너 모양을 더해보자. 이러면 Fma7 코드가 돼. 1, 2번 프렛에 있던 코드를 5, 6번 프렛으로 옮겨보자. 이러면 Ama7 코드 모양을 기억해둬. 슬라이딩 올라가기 전에 6번 줄 1번 프렛을 한번 치고 슬라이딩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잡으면 돼. 이제 우리도 기타 잘 치는 척 해보자.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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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